연일 지속되는 기록적인 폭염, 에어컨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층에게는 특히 위협적인 재난입니다. 실내에 머물라는 정부 방침에도 집안 온도가 30도를 넘어선 취약층들은 무더위 쉼터를 찾아 집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황구선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원주 구도심의 한 산동네. 89살 신종문 할머니는 집에 에어컨을 달아본 적이 없습니다. 경로당에서 점심이 지원되지 않는 날이면 무더운 집에서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데 오전 11시 집안 온도는 벌써 31.4도를 가리킵니다. 선풍기를 세게 틀어봐도 줄줄 흐르는 땀을 맡기는 역부족입니다. 낮 동안의 열기가 식지 않은 밤에는 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80대 노부부가 사는 작은 아파트에도 에어컨은 있으나 만합니다. 선풍기를 돌려도 한 달 전기료가 5만 원을 넘어 에어컨은 감히 켤 엄두를 못 내는 건데 집안은 오전부터 32도가 넘는 찜통입니다.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좀 자제해서 아껴 쓰느냐고요. 덥죠. 왜 안 덥어요. 아주 이게 질벅질벅해요. 땀이 나와서. 실내에 머물라는 정부 방침에도 집안 온도가 30도를 넘어선 취약층들은 무더위 쉼터를 찾아 집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일선 복지관은 외출 시 잠시나마 떼약볕을 피할 수 있도록 휴대용 선풍기와 보행기 우선 거치대를 전달하고 자체 예산으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천만 원 가까운 유지비가 부담입니다. 올해는 이렇게 사업비가 마련돼서 자부담을 진행하지만 내년에는 또 사실 답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지원이 좀 된다고 하면 유지하면서 주민분들 마음껏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 무더위 쉼터 운영 시간을 야간까지 확대하고 취약층 주거 환경 개선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올해 폭염으로 강원에서는 온열 질환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